수사의 정답 수사의 정답 수사의 정답 수사의 정답 수사의 정답 근데 선생님 중요한게 지금 거슨 남자잖아요 선생님이 속 사주를 내려다보면 사주가 좀 바뀐 형국이세요 내가 남자치구는 여자 사주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보니 선생님이 내가 우악스럽지않고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예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집직성의 남들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이념 요즘 말로 치면 나의 감성으로 똘똘 뭉친게 선생님의 사주다 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타인을 이해를 좀 잘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죠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나의 감성으로 나의 쪼, 쪼로 굉장히 똘똘 뭉치신 분의 사주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의 이런 무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최근 들어 조금씩... 제가 그냥 대놓고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신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이런 걸 보고 뭐하고 하면서 자꾸만 뭔가 매료가 돼요 자꾸만 뭔가 관심과 흥미가 기하급수 쪽으로 늘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괜히 선생님같이 생각이 많으신 분 특히나 생각이 많은데 거기에 잘 내가 감정이입이 휘말리시는 분들은 내가 없던 신기도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차라리 이러한 무속을 좀 등지고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무당들이 하는 얘기, 무당이 된 계기, 이런 거 다 보면 다 선생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내가 부모가 있다 해도 부모의 덕도 적으세요 그리고 내가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해도 내가 어디 기댈 데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금전에 있어서도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 나가는 금전도 크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하나하나 이런 걸 떠는 뭐가 나처럼 다 외로운 사람들이네 나처럼 다 공허한 사람들이네, 나처럼 다 힘듦을 겪었네 괜히 거기에 선생님이 감정이 이입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걸 좀 등한시 하시는 게 훨씬 더 선생님의 삶에 이롭다라고 저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올해 갑진연 들어오시면서 내가 이제는 좀 뿌리를 내릴 때가 됐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네 무슨 일 하세요? 지금 다시 이제 잡아가려고 요식업계에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은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다시 사업을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도 선생님이 사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 이름으로 하는 거는 이제 없는 거죠 네 근데 선생님이 이입이 예전에 뭔가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나는 무슨 소꿉장난처럼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뭔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뭔가 어설프게 시작은 했었다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어떻게 보면 좀 딘 적은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다시 사업을 해 근데 선생님이 사업을 하기에는 하나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선생님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차라리 그냥 사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어디 한 군데 뚝하니 내 자리매김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나 요식업 쪽으로요 근데 요식업은 선생님 맞변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아! 갑자기 하다가 요걸 좀 넣어볼까? 갑자기 하다가 어! 요걸 좀 넣어볼까? 이게 뭔가 내가 꾸준히 앉아서 메뉴를 개발을 한다든가 맛에 대해서 뭔가 보강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선생님은 즉흥적인 게 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아니면 차라리 그 즉흥적인 거 살려서 요즘 말로 치면은 손님들을 위한 오마카새를 하시든가 저는 차라리 그러한 쪽으로 왜 흔히 말해 메뉴 없는 집 이런 걸 하셔서 차라리 선생님이 내 모든 기량을 발휘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 제발 요번엔 용두삼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살고는 있다만 뭔가 이뤄놓거나 내가 뭔가 이뤄야지 마음을 먹고 뜻을 먹고 품고는 있다만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게 내가 삶을 잘못 살았나 모았나 그것보다도 아직은 선생님이 급하지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지금 혼자 사세요? 아니요 지금 가족하고 같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 내가 크게 돈 나갈 구석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내가 뭔가 책임감을 가지거나 내가 뭔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서 내가 뭔가 타이트하게 살거나 그게 그렇게 썩 있던 삶은 아니세요 네 그러다 보니 내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덤비는 것도 안 있어요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좀 즉흥적이신 분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정말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철저히 짜서 그 이행을 잘 하시는 게 선생님이 보다 나은 삶을 사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왜 저는 그 말이 떠오르죠? 뒤로 미루기 제가요 네 네 잘 미룹니다 네 저는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내가 하겠지 뭐 하겠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옆에 인연 뱉힐 자가 저는 크지가 않다고 말이 나오거든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인연 뱉힐 자가 크게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들어오는 인연 자가 있으시면 그냥 편하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한 번에 훅하니 빠지는 게 있어요 요즘 말로 치면 뭐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은 사람을 믿을 때 있어서 한 번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우면은 내 모든 걸 다 내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조금 선생님이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올해 한 해 갑진연 한 해의 운때를 뒤집어 보면은 이러시고요 뭐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궁금했던 거는 일적인 게 제일 궁금했었죠 이번에는 계획을 좀 잘 세워보시고 선생님이 어느 정도 초석을 좀 다져 놓으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 발 내릴 때부터 뭔가 다 와르르 무너진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밑 작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너무 금방금방 좀 변한다 바뀐다 좀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지 생각을 했다가도 얼마 안 가면은 다른 것도 그게 좀 바뀌니까 하나에 좀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항상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제 꿈 이 상황을 되게 뜬구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뜬구름 잡는다 상황 되게 좀 꾸고 있다 내가 계획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쉽지가 않고 길게 가지 않고 선생님은 지금 쉽게 말해서 요식업을 이제 배우는 단계야 근데 난 벌써 마스터 셰프야 남들 하는 만큼만 이제 하게 되면 제가 거기서부터 씻기 시작해요 좀 열정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좀 잘 유지가 되게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막막합니다 그게